협회장이신데 의영협회장님 나오시고요. 그 다음에 수산법인 제한감호화 총연합회장님 조명태님 나오시고요. 그 다음에 다문화스포츠 총연합회장님 치태리님 나오시고요. 한민족스포츠 총연합회장님 김남철님 조선족 대모임 대표 폴즈님 그리고 우리 고문이신 정우영님 나오시죠. 이강도님 잠깐 모시겠습니다. 케이크 박위에 네 최영수 분장입니다. 자 여러분 다함께 케이크 커팅을 지켜봐주시고요. 먼저 손을 드셨나요? 손을 잘 잡으시고 기념촬영이기 때문에 얼굴이 잘 나오도록 이렇게 피멀하게 포즈를 좀 취해주시고 하겠습니다. 제가 하나 둘 셋 한번 불 꺼주세요. 하나 둘 셋 불 꺼주세요. 여러분 축하해 박수 하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 봐도 돼요. 여기 봐도 돼요. 여기 봐도 돼요. 촬영하시고 네. 여러분 다 같이 축하해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담보라나스와 스포츠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케이크 트윙이식이 있었습니다. 자 이번에는 또 스포츠에 의해서 네 감사패 수여식이 있는데요. 오늘 감사패는 이호우 회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. 제가 건강한 분은 무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